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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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한테 불공평하잖아! 가뜩이나 생긴 것도 불쌍한 애들이고 뭐하냐, 내명이서. 넌 뭐세요? 언니 아직 정신 못 차렸지? 컨닝해달라고 내명이 한 명 대구를 징계고 더 가오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? 도라쌤! 너 잘 안 보여? 이거 안 놔? 양채야. 빨리 싸가지고 없구나, 너. 너처럼 강해지는 방법 좀 알려줘. 정이 없는 힘은 폭력이고, 힘 없는 정의는 무능이다. 최비단 선생님이 가르칩니다. 저도 남한테 도움이 좀 되고 싶어. 한 번만 이러고. 나 양아치 말고 좋은 사람 되고 싶어. 도라이. 삼겨루마스. 오늘이? 양도라이. 내 삶을 하듯이. 마지막 기회다 저리 잘하자. 정신 찾아, 정신. 나중에 끊어지만. 오늘 내가 어라갑시 아무도 없나?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고, 힘 없는 정의는 무능이라고 했는데, 그건 너같이 처음 맞아야 된다니. 봉수도다!